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명품 목공기계 이연머신 상담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계는 오리지널 국산입니다 네 저희가 16년 전부터 목공 이연머신을 개발을 시작해서 저와 저희 제자들과 같이 개발한 순수한 목공 한국산 목공기계입니다 네 다른 짐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장엄하게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렇게 저희 기계에 문의를 하신 분들의 답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저희 기계는 송재형이 아닙니다 쟁반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미는 그런 송재형을 탈피한 거죠 송재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구현 설명을 해드리며 목재를 손으로 잡고 테이블으로 밀어 엿는 그런 방식을 송재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목공기계들이 다 그런 형식이죠 그렇지만 저희 이연머신은 목재를 송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를 테이블 위에 고정시켜 놓고 축이 움직여서 가공을 하는 좀 새로운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기계를 보고 CNC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CNC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기계는 축가공을 갖고 있는 반자동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그리고 원목에 굉장히 대응을 잘합니다 저희 기계가 XY가 수동으로 움직이고 Z축과 자동 바이스가 서포트웨어 제어이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밀도를 갖고 있는 원목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게 기존의 목공기계와는 다른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 기계 사이즈는 길이는 3,100이 나오고 폭은 이제 1,800이 나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저희 기계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 기계죠 그래서 문이 900이라는 폭의 문만 갖고 있으면 지하나 지상이나 어디나 설치가 가능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계가 갖고 있는 모터는 순행식 수핀들 모터라고 하는데요 기계 자체의 소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맥시멈 RPM으로 가도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데 오히려 목재를 가공하는 가공 소리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는 반자동입니다 X축과 Y축은 수동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Z축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0.1mm씩 최소 단위가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 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반자동 방식의 기계죠 안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전은 저희 기계가 손으로 나무를 갖고 기계 속으로 밀어엿는 송재형이 아니다 보니까 축가공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기계는 추상적 가공 방식이 아니고 직관적 가공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계에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큰 것만 굵직하게 두 개 말씀드리면 자동 바이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동 바이스는 목재를 물려놓고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면서 아주 정밀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목선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목선반하고는 좀 다르게 기계의 축과 그 다음에 칼날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틱 종류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기능이 되겠죠 물론 테이블 쇼의 횡질 기능도 있죠 그런 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한 번 그런 옵션도 한 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 할부 가능합니다 할부를 하는 방식은 자동차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계약금 걸고 나머지 부분을 캐피탈 방식으로 36개월 최장까지 할부가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기계는 삼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단상 220V로 다 작동이 되는 220V 전용 기계입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그냥 어디서도 쉽게 코드만 딱 꼽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머신만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곡선이나 그 다음에 어떤 두께를 정확하게 빼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쓴다면 저희 기계 한 대만 가지고는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쇼라는 기계와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자동 대폐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커팅기, 소형 재단기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저희 모든 가구들을 소화할 수 있죠 지금 한 300여 명이 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많다라고 해야 될지 작다라고 해야 될지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계를 개발해서 소개를 드리고 판매를 시작한 게 이제 약 한 만 4년 됐죠 지금은 이제 한 300여 명이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명품 목공기계 이연머신은 저희들이 이제 저와 제자들이 개발할 때부터 기존의 목공 방식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 기계를 사용해서 어떤 가구를 만들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가구를 만드는 영상 그 다음에 본 채널과 교육 채널을 구분을 해서 교육 채널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 기계의 세부적인 어떤 부분적인 짜임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행위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목공기계는 구입을 하며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저희 명품 목공기계 이연머신은 교육과 그 다음에 영상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그런 목공기계 이었요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답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기계를 구매를 하시고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 정도 집중 교육을 하시면 완전히 가구에 대한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가구들을 하세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3개월이라는 기간은 좀 짧으니까요 6개월을 하시니까 저희가 영상에 올려놓은 가구들은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들 이해를 하시면서 만드시더라라는 그런 편견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영상 콘텐츠로 교육 자료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계 자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인 가공 방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손으로 무거운 나무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송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나무만 이렇게 기계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으시다면 기계적인 공포감이 기존의 목공 기계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처음 목공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한 현장 교육보다는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반복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목공인 여러분 우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저도 어느덧 기계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몇 년을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이제는 좀 기존의 목공 방식에서는 조금 새로운 쪽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배우는데 너무 오랜 장시간의 시간을 필요하고 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기존의 목공 방식은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저희 머신을 조금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저희 영상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시청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냥 외국에서 막 수입대가 들어오는 그런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우리 목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계에 좀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목공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